우리 누나 챙겨줘서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 누나 소개시켜줄게요 다정한 오누이네 세상에 산들이고 어축을 다 사오고 저도 첫째 낳고 많이 먹었는데 애 가졌을 때나 애 낳고 집이며 죽이며 많이들 먹잖아요 그래요? 아 그게 뭐예요? 어죽인데 좀 드실래요? 아니 난 방금 먹 난 어죽 빌어서 못 먹어요 나 신경쓰지 말고 며느님이나 어서 들어요 데워야겠죠? 아 주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요 아 제가 해드린다니까요 됐다고요 어떻게 될 거야 다 쏟았잖아 저기요 괜찮으세요? 하나도 안 괜찮아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? 이거 내 동생이 갖다 준 거라고요 아까우니까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 정말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왜 저러는 거지? 짜증나 짜증나 이해와 하여간 운도 드럽게 줘 맞춤래요 하아 써. väa